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코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도지코인 준비했는데요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금 뜬 기사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이벤트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벤트로 문자 인증해 주시면 업비트에 있는 시바이누코인 조건 없이 지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도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주신 분 전부 지갑 전송해 드리고 있고 문자에 받으실 지갑 주소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모두 신속하게 받아 가시고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자로 도지와 지갑 주소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래소 보내주시면 제가 시바이누코인 보내드리고 있고요 모든 분께 전원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뉴스 기사 보도록 할 건데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연방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맨해튼 지방법원은 머스크가 게시한 트윗은 사기로 규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은 이 사안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말이죠 이번 판결로 머스크 측에선 오늘은 도지코인의 매우 좋은 날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지월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디샌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완성을 시켰고 3번에 걸쳐서 바닥 구간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횡보를 하는 중인데 지금 130원 이 구간이 제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디샌딩 트라이앵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재판까지 승소해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거로 전망하는데요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보여지냐 1차 매도 타이밍은 150원대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지코인은 고래랑 주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힘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도지코인의 미래를 점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상승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문자로 도지와 지갑 주소 거래소 어디 쓰시는지 보내주시면 제가 시바이노코인 전원 전부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궁금한 점도 같이 보내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언제든 상담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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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